안녕하세요 취미부자와 진돗개 담비입니다 미루다 미루다 오늘은 우리 담비 목걸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노란색 이랑 빨간색 이라고 해서 매듭을 한거에요 매듭으로 보일듯 안보일듯 하면서 저는 이 두께가 참 좋더라구요 이거는 우리 담비 친한 오빠 주려고 만드는거에요 뭐 또 조금 두꺼운거 운동화 끈 정도의 글 글 끼거든요 요거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름표 빼서 이름표 끼고 또 다르면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거는 담비 친한 언니 우리 담비 친한 언니 주려고 그 언니는 그 언니 엄마는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은 미싱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레이스 반짝이 이렇게 하면은 어우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죠 오늘은 우리 담비 모델이에요 모델 또 빨간 너무 너무 예뻐요 화면은 또 더 진하게 나와서 화면으로 보니까 또 더 예쁘네요 피곤해 아빠랑 산책 갔다 와서 그래도 모델은 한번 해줘야지 이쁘죠 이쁘죠 그래도 오늘은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레이스를 여기 끝에 한겹 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담비 여기 이름이랑 담비 등록번호랑 제 핸드폰 보내는거 아유 피곤해 에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к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